걱정은 그게 다예요? 네?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요? 연방동에 무슨 일 있어요? 그게 우리 결혼하면서 애들 쏙 데리고 와서 두 분만 사시니까 적적하신가 봐요 내가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신경이 쓰이네요 아 그럼 변방동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까요? 네? 우리 엄마도 같이 사는데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? 어휴 그러면은 나 없을 때 애들도 챙겨주고 그러면은 좋기는 한데 불편하지 않겠어요? 어머님도 신경쓰이고 우리 출근했을 때 장모님이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 뭐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요? 두 분 만나실 때마다 티격태격 하셔도 엄마는 그때가 제일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당신도 더 마음 편히 뭔가 할 수 있고 그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뭔지 한번 여쭤볼까요? 반대 안 하시면 같이 가서 얘기해 봐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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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